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일 목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비춰지시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저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다음에 총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대통령도 보면 그냥 대통령이 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런 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그냥 거대한 어떤 연극 세트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명분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뭘 한다기 보다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조리되어 버렸구나. 장기판에 조리된 겁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신문들의 톱뉴스가 카페를 빌려 가지고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대통령을 다 도배 를 했네요. 거의 뭐 모든 신문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선일보가 눈물에 복받친 윤통 이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눈물에 공감하고 카카오 은행 독가점을 제재하고 사슬은 또 국회에서 고개 숙힌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의 시작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참 가식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든 인기나 지도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실 사람들이 지도에 목을 멜 테니까 이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보니까 또 지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중앙일보도 똑같은 내용을 소상공인 눈물에 복받친 윤 은행 카카오 택시 독가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도 여러분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온라인판 신문에 윤석열 울컥 매우 부도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임에서 이제 대통령 자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나는 탄핵이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털어놓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단에 이제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을 고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나오는 것도 참 후진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우리 사회가 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까 271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s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활성화된 우버나 리프트처럼 누구든지 오너드라이버면 택시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될까요 실업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이 택시 드라이버가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당국은 시장조사를 해보고 미국 시스템을 연구 검토해서 득실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아주 근엄한 표정을 아마 사진시자가 잡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벤트를 하다가 마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대통령 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있으면 일의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좀 중요도가 떨어진 문제는 뒤에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신망도 높아지게 되고 지지도도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보수진영의 한 52% 정도가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인데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카페에서 가졌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전혀 어떤 문제의 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의 물리라든지 우선순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이야기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도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말이 아니고 졸력화를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의전행사라 아니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사회가 딱 이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거의 뭐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이쪽 참여하고 저쪽 참여하고 나면 점점 이제 지지도가 흔들릴 거라고요. 지지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부담이 없는 거죠.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사회 분위기를 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말역할을 해야 되는데 졸졸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다른 분들은 참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논평하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뒷면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울먹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우선순위 적립이 되어 있지 않고 우선순위 적립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외부로 내부로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고 인기를 좀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 3월까지 계속되겠죠. 계속되면서 국정지지도는 계속 흔들릴 거고 가는 길이 뻔한 거죠. 자 여러분 다음은 이 인요한 씨 건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요한 씨가 의사지 않습니까 연세대 의대에 계셨던 의사지 않았습니까 인요한 씨가 뭘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것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했다. 뭔가 속재양을 찾아야 된다. 속재양을 이름 찾는 데 가장 좋은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을 쇄신해야 된다.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프레시한 사람들이 인요한이니까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앉혔다. 그래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여기 경우도 여러분들 뭐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의 핵심과 전혀 없는 데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장구치고 여러분들 북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힘당이 2024년 총선에 대패하는 명분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산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통령도 움직이고 국힘당도 움직이고 인요한이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그냥 물고기인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인요한이 잘한다. 인요한이 뭐 집안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눈이 가리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압니까 집안에 대해서 의사하던 분이 뭘 알겠어요 그럼 누군가 이제 직원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짜주고 어떤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동일 지역 삼선 초과 금지 검토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는지 같은 곳에서 삼선 초과 금지 검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당장 여기 보니까 삼선 지역구 이동을 띄운 인요한 그러면 국민의 힘이 텃밭처럼 여기던 지역구를 빼앗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선무당을 불러다가 정치의 핵신을 부탁하는 거가 얼마나 우섭습니까 정치판을 잘 아는 원로 같으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인체를 다루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에 대한 정직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피해야 되니까 모두 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2024년도 총선에 국힘이 대패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정지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일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제공한 그런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작이 되고 여론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덟 번 그런 짓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그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보기 힘든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공상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딱 만들어진 그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2024년도 더블당 여러분들 압성 선관위가 여러분들 주도하는 선거범죄의 더블당이 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국민들 그냥 가두리 양식장의 이름들 갇힌 이런 물고기처럼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도 협조하고 김기현 국힘의 당대표도 협조하고 홍준표 시장도 다 협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 눈에는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남짓 남은 그 시간까지 그냥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졸력하라 하는 겁니다 삼선 지역구 이동을 띄운 인요한 지역구 빼앗기면 누가 책임지나 이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움직이는지 알 수 없지만 김기현 씨도 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언론이 이제 그게 다 또 맞추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 언론에서 떼왔는데 혁신을 푸른 눈 인요한에게 맡긴 국힘당의 고육직족 맛없는 식당이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오나 맛없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선거를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본질과 핵심은 다 눈을 돌리고 거짓 여러분들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떨어진 이유는 1차 음식 맛에 있는데 그 음식을 바꿀 생각은 않고 간판만 바꾸려 하니 어떤 손님이 그 식당을 다시 찾으러 올 것인가 마치 암종량에 팥을 붙여놓은 형국과 같다 이 마지막 문장은 뭐 설득이 너무 있겠네요 암이 걸렸는데 파수 바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격차가 그렇게 났는데 당정쇄신을 하면 좋죠 당정쇄신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하기보다도 제 눈에는 6개월 남짓 남은 그 2024년 총선에 특정 세력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체 기획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체 기획 가운데 한 부분이 여론조작이고 한 부분이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2021년도 6월달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 만들 때와 똑같은 짓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어리석으니까 그냥 속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더블당이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에서 압승할 수 있는 모든 플롯 선거 조작 시나리오에 따라서 김기현이나 윤석열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시작된 총선 압승을 위한 기반 정지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반 정지 작업의 일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엄청난 사전투표 투표자 수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35%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그거를 깔아뭉겨야 되니까 엉뚱한 이유를 이렇게 이런 제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다 조리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김기현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반 정지 작업의 일환인 거죠 그게 눈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재명 씨가 지금 피의자에 걸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여러분들 연설을 두고 이재명 씨가 국민을 원숭이처럼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이재명 당대표 돼지는 아니고 개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돈이 낱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과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을 원수기로 여기나 아니 뭐 더불당이 국민을 대지나 괴로여겨 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계에 한 200여 군데 이런 국가가 있지만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선관일 여러분들 그냥 협력을 해가지고 부정성을 여덟 번 저지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인들인데 제도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심을 다 합쳐가지고 여덟 번째 부정성을 저지른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부와 국민을 괴로 대지로 여기는 거죠 여기고 있는 거고 또 여겨왔는 거고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규모가 240만 표지 않습니까 240만 표가 돼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 격차가 264만 표가 났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24만 7077표 자로 줄여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양을에서는 또 선거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미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쳤잖아요 그게 다 후보별 득표수 분석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기에 국민들도 싸죠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당한 것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돼지나 개로 여겨도 그렇게 섭섭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선후를 따지게 되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검찰총장 출신을 여러분들 30년 검사생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놨더만 세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고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게 아닌지 생각까지 들 정도다 당신들이야 뭐 국민들을 돼지나 개로 여겨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국민들 책임도 커죠 뭐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아침에 논평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당하고서도 지금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뭐 일반인 같으면 대로를 할부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뻑 있으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에 관한 거의 나라가 맛이 가버린 거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들어야 될지 수백 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입에 어울리기가 참 끄끄러운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경하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속내를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좀 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적흥적인 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속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민생 관련된 카페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분이 탄핵을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겁을 먹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탄핵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기에 본인하고 한동훈 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본인들이 다 그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데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사람들 입에 설광설레했던 탄핵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적흥적인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확인된 겁니다 서민적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하려면 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저는 절대 놓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자 비상격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 가운데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탄핵이 나왔으니까 탄핵이 보통 명사가 되겠네요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걸 굉장히 의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본인이 그냥 그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시게 되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의 예산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오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정치 과잉시대에 이런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항하는 쪽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그런 일을 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자기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니까 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본인을 탄핵시키는 세력들을 의식해서 또 주춤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참 잘 지적하신 분이 연세가 좀 되시는 ROTC 20기의 이지석 님이 10월 11일 날 장문의 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3구 대통령 선거 때나 요리를 지방 선거 때나 그냥 사전투표를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이 이지석 님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핵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가 너무도 쉽게 탄핵을 당하고 심지어 투어까지 당한 것을 본 당시는 화들짝 놀란 듯합니다 아 죄 없는 나도 얼마나 탄핵당하고 아내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선거 부정은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림의 수사하기에는 겁이 난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즉시 붉은 무리들이 나를 탄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외교나 하고 경제나 챙기다가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림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다음에는 이렇게 이지석 님이 정확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외안을 줍니다 선거 조작을 수사한다고 해서 탄핵을 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사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붉은 무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탄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거 조작 수사해 주시고 국민들의 상황 파악 능력도 박근혜 탄핵당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페에서 열리는 원고 없이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적흥 발언 가운데서 내가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반대 측에서 탄핵하겠다고 예상하니까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일각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들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당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면 내가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는 거 하니까 그냥 여러분 감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깔아뭉개는 걸 보면서 국민의 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한 대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200석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더불당 단독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뭐죠 그냥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고맙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감방으로 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익이나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만께 덤탱이를 씌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아 전문가가 분석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3만 7천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20개 동에 더불당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해가지고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럼 7.5%를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감행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329만 표를 선거구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쑤셔 넣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선거구마다 쑤셔 넣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별 순위가 바뀌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 계속 이번 주말부터 보도를 하겠습니다 329만 표를 전국에서 이러면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뜬히 지역구만 전망을 해보면 194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비례대표 20석을 합치게 되면 얼추 21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불안감을 갖고 계신 건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것은 그냥 선거 부정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탄핵 체력들은 원하면 탄핵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이 아니고 저는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을 7.5% 이상 정도 부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패하는 겁니다 300석 가운데 200석을 단독으로 갖게 되면 탄핵 안 하겠습니까 탄핵시키죠 개헌 안 하겠습니까 개헌하죠 그다음부터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지승 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탄핵이 당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어요 자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습니다 그냥 2024년 총선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집으려면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피 흘려야 여러분들 그런 각오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이제 일본말로 시마이라고 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패배의식을 주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하려고 하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심한 공문하거나 현실을 미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난 현실을 착하게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과 김기현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모두 다 침묵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전면적인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 전면적인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선거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00 최소 329만 표를 여러분들 도덕질 해가지고 다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그냥 분석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 214석을 단독으로 더블당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14석을 단독으로 가지면 개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죠 탄핵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시키죠 그러니까 ROTC 20기인 이지성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선거 부정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탄핵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다른 데가 탄핵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탄핵은 시킨다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내가 뭐 그랬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 새끼가 뭐 그랬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박하게 경상도 말로 하면 사내 새끼가 뭐 그랬노 대통령이야 돼가지고 그럼 너는 탄핵이 안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데 그거는 네 눈에 안 보이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육두문자를 나오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점잔하게 아니 백성들은 그럼 안 보이나 제가 세상 삶에서 남자 중에 가장 하치로 보는 것이 책임감 없는 남자들입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일각에서 여러분들 제기했던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그것이 카페에서 개최된 민생대책회의에서 그냥 불쑥 튀어나왔구나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탄핵 안 하겠냐 탄핵한다는 이야기죠 결과를 보니까 하루라도 이런 권력을 더 빨리 잡고 싶은데 총선에서 여러분들 한 210석 이상 차지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저걸 끄집어내고 뭡니까 우리 편으로 우리 편이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선도 여러분들 보궐선거도 다 여러분들 다 조작하면 되는데 뭘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놀이하는 것은 뭡니까 한 3년 정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못 참습니다 아니 그저거 내 자리인데 우리가 실수로 넘겨준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자가 좀 남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하면 안 되고 박근혜 전 박정희 대통령 키는 작지만 다 부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선거수사를 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못할 때니까 국민의 민의가 보장이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블당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함부로 못한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도 다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깔아뭉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거는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한 독일 히틀러 여러분들 히틀러 정권이 추진했던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과 같은 그런 정책인 거죠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되면 일반 투표자들은 그냥 덜러리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종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선거결과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구든 간에 결국은 선관위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더블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선관위가 만드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럽 내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전멸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5,600만 명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최종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실시가 됐던 7번의 공직선거에서 남조선 선관위는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훔쳐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실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그런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때리지 않고 전부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수나 실패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시운전하는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압승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김기현이 입을 다물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야 전문가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그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거의 여러분도 판박이처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곧바로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2024년 총선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10월 11일에 실시됐던 강서 보궐선거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전멸 계획인 최종 해결책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처음 선을 보인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은 더블당에게 압승을 낳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일단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선관위가 발표하고 여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들을 전부 더블당에게 몰아주는 방법은 안전하고 확실한 사전투표 조작법이자 선거 압승법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7.49%를 올렸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율은 22.9%로 부풀린 다음 여기에서 확보된 37,473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7만 7,242명인데 그것을 11만 4,715명으로 늘린 겁니다 방법은 선관위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 전부 더블당 후보의 거소투표 득표수와 20개 동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서 압승한 선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주무른 자들은 더블당 후보가 얻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더해준 다음에 이를 선관위 발표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의 10%이든 15%이든 20%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강서 보궐선거처럼 7.5% 부풀리기를 하면 2024년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율은 329만 표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선거구마다 골고루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합체에게는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블당이 216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 투표를 하든 변함없는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329만 표를 더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더블당 후보에게 좀 그것을 줄여가지고 5% 사전투표 부풀리기 약 220만 표만 확보하더라도 개은선과 탄핵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5% 이상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7.5% 이상 조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결정권은 선거를 주무른 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화에 치료해준 모든 선거는 더블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에 살아가는 날이 성큼 다가온 시험입니다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조 변조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에서는 선거 결과는 주무른 자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름 체제의 생명줄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은 앞으로 영원히 사용될 겁니다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선거에 관해서 망했다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계급인 겁니다 김정은이 혼자서 여러분들 통치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이 뭐죠? 김정은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이 두려워서 뭐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가설도 채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것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딱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가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10%든 15%든 25%는 전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 사물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사전투표율을 몇 퍼센트로 부풀릴 거냐 강석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7.50%만 이런 부풀리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강풍이 부나 허리퀸이 치나 관계없이 329만 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329만 표를 전산조작에 의해서 필요만큼 뭡니까 경합지역에 다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천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투표율이 15% 사전투표율 부풀리가 7.5% 이번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22.50%의 역대 사전투표율 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총선보다 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0년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7.5%가 아니고 그보다 더 올릴 것이다 329만 표가 최소치로 보는 겁니다 제2화 전문가는 329만 표 정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329만 표다 더 많이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로 이야기하거나 정치에 입신하기 위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이나 촉이나 경험이나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렇게 조갑재홍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기반을 두고 일정한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착하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최소 사전투표율을 7.50%를 부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7.50%는 329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금 더 무리했으면 뭐죠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 교훈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윤석열 대선 성공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종 사기 수법을 여러분 개발한 겁니다 그냥 아무도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뻥튀게 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죠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이나 선거 부정을 이런 덮는 놈들이 이완용이는 그래도 훨씬 더 양호한 인간이다는 겁니다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나 선거 부정을 덮는 놈들은 치위 고하를 묶는 하고 이러면 이완용이다든 나쁜 놈들인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백성들을 여러분들 뭐죠? 노예로 만드는 데 여러분들 부역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뭐 아주 깨끗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죠? 7.5%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찍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뒤집을 수 있으나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피를 엄청나게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도 권력을 이름 차지한 자들이 어떻게 뭡니까 총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압하죠 피를 흘린다고 권력 내주겠습니까? 안 내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는데 저 양반이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납득이 안 되죠 자식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절대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하고 동갑내기고 그렇게 동시대로 살아왔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본인이 직접 그 경험을 못해보면 그렇게 처절하게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으면 도저히 목에 칼이 들어 오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죠 왜 새끼들 문제뿐만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손자 손녀들이 노예로 사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거를 할아버지 입장에서 뭡니까 배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그거를 저항해야 되지 그걸 그냥 너희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전투표 조작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딱 조작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딱 뻥튀기 이런 발표해 가지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니까 이런 제야질문과 분석에 딱 들어가니까 7.49%를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붉은색 37473표를 뭐죠 진교훈이 함께 다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한 표까지 찾아내지 않습니까 37472표를 진교환에게 이런 밀어주고 한 표는 통계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한 표를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동마다 이러면 얼마나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쑤셔뒀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남조선 선관위가 거소투표에 372표를 쑤셔넣어줬고 염창동에서 뭐죠 염창동에서 2900표 등촌 1동에서 1730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37000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진교훈이 진짜 받은 사전투표자수만큼 뭐죠 선관위가 조작을 해 가지고 동별로 다 쑤셔넣어준 겁니다 염창동에 2900표 등촌 1동에 1730표 푸른색입니다 등촌 2동에 1416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받은 거에다가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넣어준 거를 더해 가지고 가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짜를 먼저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데는 전산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면 규칙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으로 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수 조작 공장을 제야 전문가가 다 발각을 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당일 아침부터 시작해 그 다음날 모든 게 다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이틀 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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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현장을 찾아갈 때 다음에 너희들도 현장 잘 찾아가 김기현이 입 다물었습니다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하고 사기꾼들입니다 선거를 훔친 자들도 도둑놈들이고 선거를 훔친 것을 인지한 상태도 듣는 놈들도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 책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또 총선 끝나고 되면 그냥 그걸로 생명주기 끝난 겁니다 뭐 다음에 무슨 다음 없습니다 이미 2024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입을 다물면서 그걸로 거의 생명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뭡니까 뱀 아가리에 그냥 한 3분의 2가 들어간 겁니다 총선까지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제가 아주 예의주시했습니다 두 사람 김기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윤석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상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정선거 절대 다루지 않으니까 선거사기 세력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임기관 동안 입을 절대 열지 않겠습니다 그 시그널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도덕질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마스 때문에 가자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음 아프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녁마다 꼭 여러분들 외신을 뒤져 가지고 트위트나 이런 데서 가자 소식을 보니까 그러나 가자 시민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자 시민의 다수가 하마스가 여러분들 다수당이 되는데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자 시민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번에 못 막으면 또 다음도 있지 않냐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총선 조작 이후에는 없습니다 탄핵을 시킬 거냐는 200석 이상을 차지한 더블당 사람들이 결정할 거고 다음은 없습니다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악소리를 내겠죠 그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려도 여러분들 뒤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이 상황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총선을 공정하게 못 치르면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후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를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피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거죠 다음이 없습니다 총선 조작 이후에는 다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데서 참 두 분이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한 분은 또 여러 명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제야 전문가로서 있게 여덟 번 선거에서 조작 규칙을 찾았는데 기한 제야 전문가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제야에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엑셀 같은 작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그런 힘을 북두둬 주신 분이 제야 케이십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이 그래프 선거가 끝났을 때 좌측은 여러분들 이 좌측은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고 오른쪽은 보궐선거죠 이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두 선거 모두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제공하신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십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더 익숙한 것이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했을 때 사전투표와 당일 개표했을 때 당일 투표만 개표했을 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죠 국힘당하고 더블당 폭차가 나다가 당일 투표 개표할 때는 거의 경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했다 그러니까 현장의 개표 상황표에 짙게 하는 거하고 방송으로 발표하는 거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이 제야에 계시는 케이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 아주 귀한 여러분 정보를 한번 총정리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약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법의 진화 이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발전했는데 강서구 보궐선거 이전에는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 그것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야 전문가 노력도 있었고 공병호 tv를 통해 수없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이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당시에 더블당 후보인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작값 15%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강서구 보궐선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7.49%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37000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무차별한 조작이다 이렇게 jrk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2024년 총선은 어떻게 했느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강서 보궐선거 강서구 보궐선거보다도 섬세한 조작작업으로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객자를 최소화하는 조작을 풀릴 것이고 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율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서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2024년 총선에 사용할 것이다 더블당이 원하는 의석수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 강한 조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jrk님도 선거데이터를 계속 그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선거 조작방법 예상 테이블 선거전 여론조작 모든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작을 실시할 것이다 조작 언론제력의 득표율 사전 언론조작 강한 조작이 예상된다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이전에도 선거인 명부상에서 일정한 이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례 재검표 현장이나 파줄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요청한 통합선거인 명부 요청에 따라서 받아보면 190세 118세 130세 이런 사람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조금씩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갑자기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서 부풀려 왔는데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율 조작방법을 여러분들 뭘로 선택한 거 아니까 바로 가짜 사전투표율을 집어넣기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가공의 선거인 수 부풀리기로 약 3만 7천 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역대 최대의 조작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방법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운영하는 별도의 서버 서버를 사용하겠죠 보시면 2024년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제도를 막을 정치권의 의지가 전혀 없음 강서구 보궐선거보다 쉽게 방대한 선거인 푸를 이용해서 250만 표 300만 표 정도의 간단히 조작할 수 있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전투표 독립 및 최대 조작이 예상된다 그런데 제 의견은 사전투표를 투표자들이 하건 안 하건 관계없다 이야기죠 무조건 7.5% 이상 조작할 거다 이야기죠 그럼 329만 표는 그냥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야기죠 329만 표를 다 쑤셔 넣으면 경합지역은 다 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방송에 나온 것이 다 뭡니까 만들어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사전프로그램 득표일 송출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개표 상황과 현장에서 이런 표를 세는 것과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사전프로그램 된 개표방송이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라고 불러도 그냥 하나도 이렇게 선거부정조작방부의 발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기에는 법적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내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가 탄핵되는데 두렵다 그래서 뭐 선거부정 문제를 내 재임기간 다룰 수 없다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가만 안 둘 거다 이야기 당신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선거 끝난 후에 3개월 이내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런들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쪽에 악과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악과 그래서 악의 수령에 빠지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 의원들이나 대통령께서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 그래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침묵하지 악의 도구가 되거나 공박사 이야기 악의 도구라는 말을 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하거나 특정인을 엄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사람이 악과 타협을 하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호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예당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악의 수단이나 악의 수화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뿌리를 찾자면 당대표 경선부터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겠죠 당대표 경선에서 선관이지 여러분들 협조를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극이자 비극은 그 사람들이 시각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덮이고 하기에 더불당이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더라 한 60 70석 정도는 여러 군데 나눠줄 테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40석이나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눠줄 수 있지 않으면 옛날에 민정당도 이렇게 보면 나눠주잖아요 목이 주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제가 선거 끝났을 때 딱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기 시작했다 김기현의 이익과 국민 일반의 이익이 완전히 이런 배치된 것 같다 이른바 주인 대리인 문제다 국민들이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다른 문제를 몰라도 사법정의나 선거정의 정도는 제대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민생회의에서 울먹였다 이런 것이 하나도 가슴에 안 와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뱃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뱃속이 뱃속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흉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더 나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보한 참 체계적이고 좀 잘 정리된 그런 책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이 책들이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배급 보급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3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한국의 신학과 역사학을 동시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께서 여러분들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으로 호기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묵직한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직함이나 이런 걸 다 떼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가 하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사의 시민으로서 어떤 조직을 맡았던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는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등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남자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퀄리티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가 깔끔하게 되면 자기 아까름은 충분히 하고 남한테 패 끼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똑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남자가 뭐하는 거고 너고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잘 알고 있는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보도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은 다 요약 정리돼 대통령이 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확인한 바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왜 보냐 이분 말씀에 의하면 다른 데는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 알고 있죠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책을 보내주라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라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8번이나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실상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공직선거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보시죠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선인 신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에 대통령의 입을 통해가지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노력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얼마든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에 한 번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완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를 다 퇴만이 한 겁니다 헌법 여러분들 헌법 제66조가 요구하는 대통령 책무는 물론이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만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덟 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당선인이 되셨을 때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면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캠프 측에서도 최소 10%를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0.73%로 이긴 거 아닙니까 캠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이 일어났음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거죠 제가 여러분 취해보니까 대통령이 여덟 번 정도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 문제에 좀 더 관리를 꼼꼼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여러분들 그냥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직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할이 전혀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책이 많이 잡혔는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름 주저하느냐 이 이야기 구부하게 여러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수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뭐 10대처럼 여러분들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60대처럼 든 사람이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국민들이 이런 다 알지 말아야 될 이유라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그런 침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안 합니다 선거부정 절대 안 다룰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절대라는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냐 3개월 안에 다룰 수가 없으면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를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새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자가 뭐 그런 사람이 모가지가 칼이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름들 의무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게 살게 됐는데 대한민국 자유공화국이 뭐죠 후기 조선사회로 가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이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깔아뭉개일 수 있냐 그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가장이 되면 식솔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하되 가장 낮게 보는 인간들이 뭔가에 남자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처럼 여러분들 저는 아주 그냥 행편없이 보는 남자들이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내 구실할 일입니까 다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녀자들이나 뭡니까 자기의 이름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고생할 겁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안 밝힐 겁니다 그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한 거죠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것을 큰 악과 이름들 타협한 게 아니라 작은 악과 타협을 한 거죠 김기현 씨 당대표 될 때 얼마나 무리수를 줬습니까 선관위 측 여러분 협조 안 받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모바일 투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ARS 투표를 얼마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말하고 그냥 구렁이 땀 넘어가지 않습니까 선관위 협조를 안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김기현이 당대표가 됩니까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좀 길게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죠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악과 타협을 해가 악의 이름 종이 되고 도구가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깔아뭉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선거 부정 문제를 이제 뒤집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뒤집기는 힘듭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참 정권을 잃고 나는 동갑내기지만 도저히 납득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주렇게 인간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벌 받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이 뻔히 노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악과 타협에서 있는 부정성 걸 깔아뭉개는 여당의 여러분들 당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들은 사기꾼이고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별개입니까 국민들이 권리를 침탈해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면 그것만큼이면 심한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들인 거죠 어떻든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국민들이 제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누가 물을 겁니다 공부학사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왜 하냐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사적인 주제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사람의 도리 짐승 함께는 도리가 없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멀쩡한 나라에 선거를 도둑질해 가지고 권력을 훔칠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챙겨 먹은 인간입니까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계속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들이라 부를 수 없고 그게 짐승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고 눈이 시끄럽게 살아 있는데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눈만 끔벅끔벅끔벅 하면서 있죠 그걸 다 깔아뭉개고 당청소통이 어떻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등 울컥한다는 등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사람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시는 그런 각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첫 번째는 유대민족이 참 야무지고 다부지다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엔에서 계리를 해가지고 무슨 휴전하라 정신당한 놈들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퇴를 당해가 이러면 천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그냥 휴전하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국제사회거든요 우리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장사포 싸가 서울 점령하고 그다음에 휴전하라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휴전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이 여러분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계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그 유대인의 이런 젊은 병사들 남녀를 불문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계리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뭐죠 가자 시민들이 지금 축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재건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야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가자 시민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들어가 보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자 이러면 걸어가면서 찍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때서 그렇게 당한 겁니까 가자 시민들이 다수가 정치 권력의 지배적인 집단으로 하마스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있죠 선거가 아니고 그냥 지배 세력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죠 한중관계라든지 한미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모지든지 그것도 다 결정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저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하니까 저렇게 여러분들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모양이다 조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죠 속사정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를 불문하고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일처리가 깔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문제에 앞서 가지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대통령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가장이라도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해도 행동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지금 뭡니까 완전히 나라 자체의 체제가 뭐죠 전복되게 생겼고 국민들이 노예가 거의 얼추 노예가 된 거죠 7년 동안 참정권을 박탈당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따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죠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개딸이니 딸개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며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죽을 고생들 앞으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뭐 큰 걸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기 앞가름을 하고 의무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볼 시간은 없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고결한 무슨 고품격의 지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의 앞날과 현재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이 완전히 가시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지경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뭉개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법대에 나오면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짐승반결이지 사람 반결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조언을 했네요 윤 대통령 보고 진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영석 교수께서 윤석열 대통령부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야 진실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위 적절한 이야기인 거죠 진실을 깔아문기는 대통령이 잘 되겠습니까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짓과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은 연배가 좀 드셨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당이 졌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말씀이 득표격자가 예상보다 컸지만 짐작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고 아니 이번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반성하고 여러분들 고치지 않는데 총선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무엇이 달라지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더 이상 그 선거 결과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게 진실된 건 아닌 거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할 테니까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진실을 다 숨기니까 지금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라 제가 북한의 공산치야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밑에든 수백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의 이름들 한반도로 한 500년 정도 끌어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언론까지 통제의 진실을 조작했으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깁니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대통령이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이런 진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감동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진실되기는 그냥 거짓과 이런 타협해가지고 사실을 깔아뭉개고 하면 그게 이런 대통령이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된 대통령은 남아라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드라카 교수가 여러분들 노년에 그런 이야기 평생에 이런 본인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이 젊은 날 만났던 세 건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 현상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절절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제 시각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그냥 악과 타협해가 악의 도구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타협하는 악이라는 것은 큰 악이 아닌데 그냥 악의 도구가 돼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드라카 교수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악과 타협해가지고 악의 도구가 됐으니까 저렇게 침묵하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이 여러분들 그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맨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자유와 법치와 정의에 가장 치명타할 일을 가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역사상 최대의 조작선거가 바로 엊그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걸 입을 닦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줄 수 없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길고 삶이 길기 때문에 그 재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비용을 치를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권력을 타고 이러면 꽃가마를 타고 이러면 전혀 정신이 어리어리 하겠죠 안 보이고 믿지 안 보이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간대작은 지냈지는 못했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악과 타협에 가 여러분들 대부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3년 5년 10년 안에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보시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운이 따르지만 정심정도 정직을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불을 유지하지만 그다음에 뭐죠 꼼수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던 사람은 어느 코에 걸려가 여러분들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진실과 멀어지면서 국민들이 노예가 된 점이 가장 여러분들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당됐다 지나치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100% 이러면 제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과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체제의 목숨 생명줄을 끊을지 국민들을 자유민해서 노예로 여러분들 그냥 추락시킬지에 대한 부분에 각성과 성찰과 여러분 자각이 없고 추가적인 여러분들 그런 요구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합선거인명부 대신에 실물된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빚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하거나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투표를 여러분들 파괴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를 여러분들 제거하고 인쇄서에서 여러분들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표함에 쑤셔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지 관리관에 개인 도장 사인을 찍는 그런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이 2024년 총선을 여러분들 지내게 되면 윤석열의 탄핵과 여러분들 개헌이란 것은 그런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고문에 익숙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고 싶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직시해야 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어날 일을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200석이 넘어가지고 현재 같은 제도 하에서 실시가 되면 너무나 조작이 쉽거든요 일단 비용이 안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그리고 한 번 시운전을 이번에 잘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죠 윤석열은 절대로 부정성과 안 다룬다 김기현은 절대 부정성과 문제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조작하겠죠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시사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이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방송 경청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